네, 안녕하세요. 2020년 3회 통역사 토지 및 기초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뎀의 사면 안전 검토 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공 직후에 대한, 그러니까 사료 상면에 대한 것은 수위공 직후와 수위 급강하실 때고 우리가 어떤 때? 하루에서는 만수일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형태를 찾아줘라. 상류 사면의 경우 시공 직후와 수위 급강하 형태가 될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2번 형태를 찾아달라. 이런 말이었고요. 아래 그림에서 각 층의 손시술들도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를 각각 구한 값으로 오른 것. 단, K는 cm% H와 델타 H는 미터 단위라고 표현되어 있죠. H1에 대한 것은 1m, H2는 2m, H1은 1m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표현해 보면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야? V는 K, I로 표현하는 거죠. 다시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H1, H2, H3에 대한 것이니까 얘에 대한 것은 K1, I1, K2, I2, K3는 I3로 같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값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데 단, 손실에 대한 값을 보니까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에 대한 값은 얼마? 8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8이다. 8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H1은 얼마, H2는 얼마, H3는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그럼 이때 우리가 델타 K1에 대한 것, K1에 대한 것, K1은, K2는 2K1이 되는 거고 K3에 대한 것은 2분의 1K1이다. 즉 K1인데 K2, K3에 대한 것은 다 K1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K1, 2K1, 2K1, 그 다음에 2분의 1K1 그럼 형태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K1에 대한 것은, K1에 대한 것은 어떻게, I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H분의, H분의 델타 H, H분의 H1의 델타 H1에 대한 것은 K2는 H2, 델타 H2, K3는 델타 H3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K1, K2, K3를 다 집어넣어 보면 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H1, H2, H3 형태로 풀어보면 K1에 대한 것을 넣어주고 K2, K3에 대한 것을 넣어보면 델타 H1에 대한 형태, 플러스 델타 H2 플러스 2배의 델타 H1에 대한 형태로 해보니까 얘가 같은 거니까, H1 얘가 어떻게 돼? 8이다라는 거예요, 8 8, 그럼 델타 H1, H1, H1이 8이니까 1, 2, 3, 4. 4 델타 H가 어떻게 돼? 8이다. 그러니까 델타 H1은 2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왜? H2가 2니까 K2가 2배에 익히면 그러면 K2도 델타 H2도 2다라고 하는 것을 찾죠. 얘가 2, 얘가 2.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동으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2, 4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였던 거죠. 지금 K에 대한 형태를 묶어서 풀이를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기면 다음에서 흙의 단면적이 40cm이고 투수의 수가 0.1cm per sec일 때 이 흙속을 통과하는 유량 Q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Q라고 하는 것은, Q는 얘도 마찬가지로 불변이야. Q는 AV야. 그럼 Q는 AV인데 우리 AV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 V를 뭐로 또 같이 고칠 수 있어? A, K, I. 그럼 I는 또 뭘로 고칠 수가 있어? A, K, L분의 델타 H. 이렇게 형태를 고칠 수 있잖아요. 토질에서는요. 얘가 다 패턴이에요. 패턴. 이 형태가 불변이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해보면 단면적이 얼마라고 돼 있어? 40. 그럼 40초소. 40. 그 다음에 투수의 수 K 얼마라고 줬어? 0.1. 그 다음에 흙에 대한 거리를 얼마로 줬어? 얘가 2m. 200. 얘가 200. 왜? 센츠가 그대로니까. 센츠로 하려면. 얘는 센츠 50. 이렇게 주어진 거죠. 얘가 200. 얘가 40. 얘가 0.1.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 계산해보면 40 곱하기 0.1 곱하기 200분의 50 해가지고 나온 게 답을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몇 번이 나오냐면 예. 1cm 형태가 나오겠죠. 제가 답을 체크 안 해서 여기서 1cm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센츠 단위로 다 바꾼 거니까 여기 계산해보시면 센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어차피 계산기 눌러보면 되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문제도 그렇고요. 토질에서 V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Vs에 대한 값은 Ki다. Ki에 대한 것은 불변이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질이니까.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해줘라. 그 다음에 A는 흙을 통과하는 유속인 거죠. 면적인 거죠. 전체 면적.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84번. 그림과 같이 수평, 지평면에서 등분포화 중 Q가 작용할 때 연지공백에 작용하는 주동토합의 공식. 이건 뭐 하도 많이 했었던 그런 형태죠. 왜? 주동토합에 대한 것. 삼각형 형태의 면적이 될 것이고 플러스 Q만큼 있네요. Q만큼에 대한 사각형 면적만 해주시면 토합이죠. 토합에 대한 형태니까 PA에 대한 형태를 표시해보면 삼각형 여기 K 높이는 H가 될 것이고 K, A에 대해서 감마, H, K, A 감마, H, K, A에 대한 형태가 표현되겠죠. 왜냐하면 이 형태가 감마, H, K, A 감마, 길이만큼은 K값이에요. 감마, H, K, A 형태가 될 것이고 Q, Q에 대한 거 여기 높이는 H가 될 것이고요. 이 수종토합에 대한 형태는 Q, K, A Q, K, A가 되겠지. Q, K, A가.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 면적이니까 면적. 그럼 얘는 삼각형. 얘는 사각형 형태니까 2분의 1에 감마, H가 두 개니까 밑변에다가 H이니까 H에 제곱 K, A. 면적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Q, K, A, H. 이것만 찾아주면 돼. 단, K, A가 뭔데? K, A가 뭔데? 탄젠트 제곱 45도 마이너스 2분의 8. 이거예요. 이 공식을 물어본 거야. 이걸 뭘 공식이야, 공식은. 삼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이라니까. 그렇죠? 공식화 시킨 거 보면 어차피 탄젠트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1번이다, 1번이다. 삼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라고요. 이 형태만. 이거는 실기 때도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실기 때는 직접 다 면적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삼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들은 여러분들이 다 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